이제 현민이 나오네 야 진짜 잘한다 와 저 정도는 돼야지 현민이한테 전화 좀 해볼까 콤백했대는데 안녕하세요 어 현민인가 아빠야 이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지 아 목소리가 더 꺼지셨어요 아 야 요새 야 그리고 너 이번에 컴백 나온 거 봤는데 어 진짜요 어 그거 노래가 아주 좋던데 진짜요? 제목 아세요? 너브나인? 너브나인? 너브나인 그래 넘버원으로 해야지 나인으로 했냐 그니까요 넘버원으로 할걸 그럴 너무 넘버원으로 했으면 아직 그게 인기가 좀 더 올라갈 텐데 하하하하 그래 요번에 히트 쳐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 히트 치고 건강하세요 그래 항상 너도 몸 건강해야 돼 네 bye